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이제 일교시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이웃집 오빠, 깐돌이 오빠 천만입니다. 자꾸 오빠 오빠 하니까 우리 삼촌 형님들이 상당히 불편한 것 같아요. 앞으로 오빠라는 단어를 좀 줄여야 할 것 같아요. 천만 삼촌, 천만 형님으로 보이나? 천만 삼촌으로 나갈 것 같습니다. 태클 들어옵니다, 태클. 너무 오빠만 하니까 너무 편애하는 거 아니냐. 알겠습니다. 천만 삼촌으로 나가도록 할 것 같아요. 하여튼 여러분 오늘도 일교시 활기차고 신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나는 하루, 불금이잖아, 불금. 아휴, 불금. 불타오르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럴까요? 하여튼 오늘 하루도 막 불장이 왔으면 좋겠어요. 불장, 활활 타오르는 그런 불장이 왔으면 좋겠는데. 한편으로 너무 그렇게 돼 보면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같이 보통 주식 수량이 적은 분들은 조금씩 조금씩 계속 모아야 하거든. 꾸주 사무를 했는데 갑자기 울리면은 좀 멘붕 오죠. 그것도 별로 좋은 것도 아니더라고요. 전천하게, 전천히 울랐으면 좋겠어. 갑자기 슉 올라갔다가 다시 슉 떨어지고 좀 재미없어. 이거 완전 미국장이야? 보면은 미국 애들이 그렇잖아. 뭐 엔비디아나 이런 데도 봐봐요. 6, 7% 올라갔다가 또 6, 7% 떨어지고 뭐 이런 식으로 춤추더라고. 아휴, 별로 안 좋습니다. 그거 보면은 정신적으로 굉장히 피폐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꾸 그런 거 접하면은 차라리 그냥 0.5%라도 오륙이 낫습니다. 한 300원씩 크기도 바라지도 않는다. 한 2, 300원씩만 꾸준하게 올라져도 좋겠다. 그러면 어느덧 올라가겠죠. 지금 삼성전자는 지금 보니까 차세대 차량용 반도체 쪽에 상당히 공을 기울이는 것 같아요. 공을 들이는 거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삼성이 고성능 SSD죠. 솔리드 스테이트드라이브로 있는데 이걸 SSD라고 하잖아요. 보통 SSD하고 그래픽 디램이 있어. 이 디램 등에 그 참단 우리 메모리 반도체를 글로벌 자동차 그 제조사한테 공급한다고 합니다. 공급한다고 팔아야지. 결국 팔아먹어야지. 이렇게 하다가는 큰일 나요. 굶어죽게 생겼어요. 남부다면은. 그래서 업계에서도 고성능 인포테인먼트 시스템하고 자율주행에 아주 최적화된 그런 반도체 이 반도체는 누가 만드냐. 삼성전자겠지. 이걸 만들어가지고 테슬라에 납품하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테슬라 쪽에. 테슬라 애들도 알아요. 이 메모리는 어쩔 수 없어. 삼성껏 써야 돼. 왜냐. 고성능이기 때문에 자율주행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성전자가 급성장하는 그 전기차 반도체 시장 여기를 공략하려고 하거든요. 그럼 본격적으로 나서야 돼. 본격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삼성이 안 나서는 누가 나설 거야. 이게 먹거리거든. 삼성이 굉장히 먹거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차량용 그 메모리 솔루션 보니까 여러가지 많이 있어요. 보니까 뭐 PCLE라 해가지고 Gen3 뭐 256기가짜리 SSD가 있고 뭐 2기가짜리 DDR4 드램 그리고 GDDR6 그래픽 드램도 있는데 하여튼 뭐 다양한 그런 램이 있어요. 램 고성능의 그런 D램이 필요한 겁니다. 필요합니다. 삼성전자가 그래서 이번에 그 공개한 그 SSD하고 그 그래픽 드램은 기존의 그 차량용 반도체에서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고사양 제품이에요. 고사양 제품이다. 그래서 최근에 자율주행 시스템이 확대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고해상도치도 필요하지 동영상 스트리밍 필요하지 뭐 게임 등 뭐 차량 그런 임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완전 고도화된 영향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게 설명하고 있고 이번에 공급하는 256기가 SSD의 연속 읽기 속도가 기존 차량에 장착되던 그 반도체보다도 한 7배가량 한 7배가량 굉장히 빠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스피드가 있어요. 굉장히 빠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제품들은 모두 차량용 반도체 글로벌의 품질 기준인 AEC-Q100을 만족한다네요. AEC-Q100 AEC-Q100을 만족한다. 영하 40도에서 영상 105도까지 그런 극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해야 돼. 결국 영하 40도까지 우리나라는 날아갈 일이 없겠지만 특히 뭐 저쪽으로 시베리아나 이런 데는 춥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추운 곳에서도 작동될 수 있도록 그렇게 품질이 어느 정도 보증이 되어야 한다는 거겠죠. 삼성에서 첨단 차량용 토탈 메모리 솔루션을 적게 제공해야겠죠. 그래서 자율주행 시대를 가속화하는데 기여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그만큼 잘하는 거예요. 하여튼 7배 빠르고 영하 40도에서도 작동하는 삼성만의 고사양 메모리 대단합니다. 그만큼 16일에 차량용 메모리 그런 솔루션을 공급을 밝혔어요. 밝혀가지고 공개한 그 제품 스펙은 전기차 반도체 시장의 급성장 그리고 제품의 패러다임 변화를 예고했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시장조사기관에 보면 IHS 마켓에 따라서 올해 초에 한 450억 달러 규모였던 차량용 반도체 시장이 매년 한 9% 이상씩 성장을 해가지고 한 2026년에는 한 740억 달러 정도 한 87.5천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740억 달러 정도로 커질 것으로 보고 있어요. 2026년도 상당히 커겠죠. 740억 달러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 그 수요도 올해는 한 1325억 개에서 연평균 8% 정도 성장을 합니다. 증가해가지고 2027년에는 2083억 개 정도로 이제는 다를 것으로 IHS 에서는 예측을 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 자율주행 파워트레인 전동화 쪽 하고 전장 부품의 확대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아. 하여튼 이런 쪽으로 자동차가 움직이는 종합정보기술 IT기기로 진화되는 겁니다. 앞으로 자동차에서 뭔가 다 할 것 같아요. 여기에 전기차 확산속도에 따라서 임포테인먼트 하고 자율주행 시스템 진화에 맞춰가지고 속도랑 내구성을 겸비해가지고 새로운 메모리 시장이 급부 사는 거야. 새로운 메모리 시장. 그래서 이날 삼성전자가 내놓은 SSD 하고 그래픽 D램 은 기존의 제품보다도 속도가 몇倍 했습니까? 7배야 7배 7배나 빨라 빨릅니다. 이뿐만 아니라 영하 40도 라는 극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세이프하게 작동되는 겁니다. 아주 좋아요. 잘 만들어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율주행층 시대가 본격 도래하면 운전자가 운전 외에도 차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질 거예요. 게임도 하고 음악도 듣고 동향성도 보고 스트리밍도 즐기고 하여튼 이런 것들을 메모리 반도체가 필수야. 필수 이런 걸 즐기려면 그리고 내연기관 차량은 보통 200개 300개 정도 반조체가 있으면 되는데 레벨 3죠. 레벨 3 정도 되면 자율주행 반도체의 경우는 한 2,000개 해서 3,000개 정도가 필요해요. 3,000개 반도체가 한 10배 정도가 커져요. 10배 정도 많아진다. 2,000개 3,000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 교체 주기가 7,8년 해서 3,4년 단축됩니다.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 시장을 키우고 있고 현재 임포테인먼트 자율주행 시스템의 발전 속도가 엄청 빨라요. 엄청 빨라. 지금 그래서 삼성전자도 관계자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연기관차보다는 전기나 자율주행차가 반도체 업그레이드를 수월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딱 합니다. 업그레이드 엄청 업그레이드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동차의 전장 시스템이 고도화될수록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서는 삼성전자 입지가 아주 탄탄해질 것 같아. 탄탄. 그동안에 보면 차량용 반도체를 쓰이던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이 있어요. MCU라고 보통 MCU가 삼성전자가 생산량을 늘리기에는 약간 수익성이 높지 않았어요. 돈이 안 됐어. 돈이 돼야지. 돈 안 되는데 만들기 좀 그렇잖아요. 반면에 전기차하고 자율주행차에 들어갈 고사양 반도체는 삼성전자의 최첨단 생산라인을 활용해 볼 만한 제품으로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삼전도 차량용 반도체 생산에 이전보다는 적극적으로 뛰어들어 저거 뛰어들어가지고 지난달에도 폭스바겐 전기차에 탑재되고 있는 차량용 시스템 반도체 세종이죠. 세가지 종류를 공개를 했어요. 앞서서 테슬라도 삼성전자한테 자율주행 칩 제조를 맡긴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칩 제조 그래서 삼성전자는 차량용 이미지 센서 시장에서도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차량용 이미지 센서 상당히 잘하고 있어요. 이미지 센서 상당히 강하죠. 소니도 막강한 경쟁자이겠지만 삼성이 내가 볼 때는 금방 따라잡을 것 같아요. 지난 7월이죠. 선보인 차량용 이미지 센서가 뭐냐 아이소셜 워터 퍼 AC 라고 있어요. 아이소셜 워터 퍼 AC 퍼 AC 라고 있는데 하여튼 카메라 모듈 업체를 통해가지고 글로벌 완성차 업체에 납품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는 겁니다. 이처럼 미래 먹거리 또 차량용 반도체 이거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보니까 M&A 한다 만다 그런 얘기도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NXP를 결국은 M&A 한다고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 왜냐 M&A 하려니까 이 자식들이 몸값이 올라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아직까지는 조금 머뭇거리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삼성에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먹거리는 이쪽이다. 차세대 차량용 반도체다. 여러분들도 알고 있으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죠. 1교시는 여기까지 할게요. 2교시 때 봬요.